이겨맨 러블럭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시 돌아온 스프레이 스프레이트 예이 예이 자 오늘 어떤 거 그릴지 아시는 분? 저야 뭐야? 이겨맨님 얼굴이야 아니거든 저요 뭐죠? 감기 걸린 댕댕이요 감기 걸린 목소리가 그런거야? 네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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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알 것 같아요 제가 알 것 같아요 제가 알 것 같아요 뭐요? 여기서 가장 잘생긴 저를 그리는 거죠 땡땡 어 요루루님 뭐 그릴 것 같아요 오늘? 당연히 인테맨TV의 공중인 저죠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이 자 오늘 레인보우 프렌즈를 그릴 거고요 오늘 그림을 같이 그릴 특별한 게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님들 누구 누구 아시는 분? 피카소요? 피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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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거든 자 오늘은 잉위맨 유튜브 공식 썸네일러 이드님을 모셔봤습니다 빰 빰 빰 빰 입장하세요 입장 왜 어디 숨어있어 왜 숨어있어 빰 와 장원영이다 와 와 장원영이다 자 오늘 이드님 또 나오셨군요 이 지옥의 그림 그리기에 이 지옥의 그림 그리기에 또 썸네일러에 답게 우리보다 못 그리면 안돼 그래서 부담감이 굉장히 큰 자리인데 오늘 또 나와주셨습니다 아니 그럼 잠깐만요 네네 제가 더 잘 그리면 제가 썸네일러인가요? 아 뭐 그런거죠 뭐 그렇게만 하시다 근데 늑대님 그런 생각은 버리시는게 좋아요 늑대님의 그림 실력으로는 발끝만 떼 만큼도 안돼요 늑대님 이리로 와봐요 이 아줌마야 자 오늘 첫번째 그릴 그림은 레인보우프렌즈에 나오는 괴물인 블루를 그려보도록 할거에요 각자 블루를 그리러 가자 가자 이드님 자신있죠? 우리보다 잘 그릴 자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뒤로다 썸네일로 잘리는거 아냐? 이브은 아 블루를 그려볼까나 블루를 그려볼까나 mov기 아름다운 이빤 아 아름다운 이브 이브 으 으 어 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그래? 너는 얼마나 잘 그렸길래 내 그림을 그렇게 야! 10점? 저는 양심상 10점 드리겠습니다. 아 도대체 뭐가 이렇게 부족한데요. 뭐가 부족한지 좀 그려보세요. 저는 말씀드릴게요. 블루가 눈이 너무 초록초록이에요. 그게 뭔지. 아 이게 블루가 이게 그냥 블루가 아니고 표지판 블루에요. 표지판 블루. 제가 생각할 때는요. 몸에 입체적인 그런게 좀 부족합니다. 전문가들이네. 알겠습니다. 그래도 뭐 노력상을 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노력상. 감사합니다. 그럼 제꺼 봐요. 제일 가까워요. 바로 여깁니다. 요로르까? 어? 짜자잔. 내가 무슨 얼굴인거 같은데? 뭐? 기본에 충실한 느낌. 아 기본에 충실하긴 한데. 내가 도착한거 같은데. 뭐가 다르죠? 저희거랑? 요로르건 좀 깔끔깔끔하잖아요. 깔끔하다. 그래서. 내가 보기엔 둘 다 비슷해. 어? 그래 댕댕이가 말 잘했다. 어? 네? 그래 둘 다 비슷하네. 노력상 저 노력상 얘도. 노력상. 근데 뭐 비슷하긴 해. 노력상. 다음은 제꺼 봐요. 와. 우승후보. 느낌이 좋네요. 약간. 이거. 좀비판이네요. 약간. 그렇죠. 좀비판을 니아가 그린. 하. 블루인데. 니아는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 그러게요. 약간 이건 좀 느낌이 있네요. 약간 새로 창조한 느낌. 그니까. 이거 무지개 내가 그렸다. 룰라 룰라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. 그리고 여미님 잘 보면. 유일하게 혓바닥까지 다 디테일하게 그렸어요. 혓바닥 원래 블루 혓바닥 없는데? 침인데? 왜 혓바닥에 있지? 이거 좀비 버전이라 혓바닥이. 아 그리고 눈이 한쪽이. 빨간색이. 네온색이네요. 또. 보니까. 느낌 있네. 잘 그렸다. 와 이건 인정. 오 느낌있나. 자 오면은. 저기꺼. 저기꺼 보자. 뱅뱅이꺼인가? 저거? 응 저 골목엔 내가 지은거야. 좋아좋아. 한번 볼까? 나는 기본에 충실했어. 야 잘 그렸다. 뱅뱅이 눈 한쪽은. 바짝바짝 빛나네? 레인보우 프렌즈니까. 레인보우으로 빛나면 좋지 않을까 해서. 만들어줬지. 저 위에 있는거는 바나난가봐. 맛있겠지? 바나나 껍질만 있는거 같은데? 어차튼 뭐. 10점. 20점. 여맨이는 이겼다. 아 들어와서 이렇게 나는 이겼네. 늑대꺼 보자. 늑대꺼. 늑대꺼 따라와. 늑대꺼 어디서 꽁꽁 챙겼어. 아 늑대그리는 제일 기대돼. 여기. 맞아 나는 잘 그렸거든. 어 이거 뭐야. 야 늑대꺼 좀 그리. 귀여운데. 귀여워. 늑대그리는게 짝짝그래? 이게 맛이야. 아이 늑대 그림에 뭐 지렁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? 약간. 카툰 그린채야. 크레용 느낌을 준게 아닐까? 크레용? 크레용 느낌으로 아트 느낌을 살렸다? 그치 그치. 이렇게 보니까 또. 음. 좀 심. 덜 심심한 느낌이긴 하다. 음. 엄청 귀여워. 귀엽다 귀여워. 귀엽네. 그 다음에 누구꺼 한 봤 Og. 미오꺼 한번 봤네. 미오꺼 한번 보러 갈까? 나 너무 떨리는데. 내꺼 지하에 있어. 우와. 오? 오오오오오오. 와 Currently. 레전드네. 이거 레전드인데 이거. 야. 이거 뭐야? 야 느낌! 느낌 있다! 연출이 진짜 약간 사이버 펑크 이런 느낌이네. 야.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. 목이 되게 길다 또. 난 근육이 좋아. ㅋㅋㅋㅋㅋ 자기 취향을 또 고백해버리는걸? 좋네요 되게 강해보이는 블루 이제 여기 들어오면은 헬창 이제 블루거든요? 그리고 이 들어오는 입구 같은 이 연줄이 아 좋네요 어울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썸네일러 이드님이 그린 그림은 어딨죠? 어딨어 어딨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? 아 기대가 되는데요? 웃겨 이야 다르네요 다르긴 하네요 이거 나 아니야 나 진흙댄가? 나 아니야 야 니 얼굴 보고 이거 보잖아? 그냥 웃겨 웃겨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침 흘리면 난 그 침이라도 사랑할 수 있어 바로 밥 피워 밥 피워 여고맨들의 마음을 훔친 블루? 블루 블루 미소년 블루 와 이쁘다 진짜 야 이거 썸네일 각 저장 저장 야 이거 귀만 그리면 진짜 디테일가 될 수도 있겠는걸 구독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그릴 건데 이번에는 레인보우 프렌즈 중에서 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오케이? 네 좋아요 자 이번에 두 번째 그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레인보우 프렌즈 괴물 하나씩 그려봤는데 누구 거부터 볼까? 가까운 사람 있어? 나 저기 왜요 오케이 니아 거부터 제 거는 여기에요 오우 오우 퍼플 퍼플 벤트 안에 있던 괴물이 나온 모습 굉장히 큰 모습이죠? 꽤나 귀엽네 근데 이거 발가락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여섯 개는 되는 것 같은데? 아 지금도 됩니다 아 귀엽네요 어 그 정도 잘 그렸네요 자 다음 8월피 나는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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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~~ 야 오렌지가 이제 불길을 달리는 모습 맞아요 오렌지는 불길로만 다니니까요 오렌지가 왜 뛰어다니는지 아세요? 제가 최근에 영상을 봤는데 배가 고파서 뛰어가는 거래 밥을 먹기 위해서 물은 뭔가요? 물은 왜 나타나나요? 구워 먹으려고 자 미호님의 오렌지 잡았고요 자 다음 제꺼야 제꺼 오케이 늑대꺼는 진짜 하나도 기대 안 되는데 한번 가볼게요 야 이거 대구리가 있는데? 귀엽네요 약간 짜글짜글하니 귀엽긴 한데 얘도 혹시 늑대님이 그리셨나요? 아 이건 제 그림이에요 퀄리티부터 다르잖아요 조금만 못 그렸네요 근데 둘 다 개구리인 건 알겠네요? 아니에요 저 잘 그렸어요 어 이거는 늑대가 그린 거 이거는 어 잘 그렸네요 명암을 좀 잘 주긴 했네요 명암도 잘 줬고 그리고 이 손에 닿으면 돌돌돌돌돌 말려가지고 먹히잖아요 저거 먹히잖아요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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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 그렸다 오케이 다음 댕댕이 바로 뒤에 있어요 야 이거 댕댕이 하그린 이거 그거네 오우 빨렸어 뒤에 야 이빨 표현이 좋다 오우 약간 휴지 같아 아 휴지 찌잖아 그 휴지 물로 젖어가지고 딱 던졌을 때 붙은 거 아시죠 그렇긴 하네 그 시간에 빠져낼 거 같은데 나는 음 나 괜찮네요 좋아어 자 그러면은 누구 거 안 봤지? 아 아 오케이 이번에는 이드님 거 한번 보자 Andym to the blue 기대됩니다 아 기대가 되는데 아까도 놀라웠는데 이번에는 어떤 그림으로 우릴 또 què 다 그다음에 퍼플이네요 네 와 느낌있다 오 블루는 약간 밝은 느낌이라면 버플은 약간 어두운 느낌 마치 진짜 벤트에 있을 거 같은 퍼플 오빠? 퍼플오빠 퍼플오빠 포즙 얇게 그려봐 그릴거면 아 왜그래 우리 퍼플오빠한테 누구야 다크서클 느낌 좋네요 역시 이드님 실망시키지 않나요? 다행입니다 흑화했음? 후가 꺼두고 화남 후가 꺼두고 화남? 그림 망치지 말고 지워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제 그림인데요 이드님보다 잘 그렸기 때문에 제 마지막을 지하실로 오시면 돼요 하수구 뚜껑에 가시면 하수구 뚜껑에 진짜 벤트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우 별로 들어간다 오우 위치 선정이 좋았네 어? 그림자인가 이거? 아냐 그림자 아니고 벤트 뚜껑입니다 왜그랬죠? 어때요? 늑대씨 시연찼네요? 늑대씨 오 칠점? 레인보우 이거 연기를 뿌려주니까 더 느낌이 있는데요? 와우 자 어쨌든 이렇게 스톡네일러님과 함께한 스프레이 게임 해봤는데요?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 끝내보죠 나가기 아 이거는 뭐 제일 잘 그린거 이야 역시 짱이다 음 좋네요 이대로 그냥 팔아도 되겠어 자 어쨌든 이렇게 재밌게 보였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구요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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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구독 뿅 좋아요 nah 눅 안녕 erd